가면 도착하면 이게 벨트에 저런 걸 좀 타고 나면 손이 은근히 좀 약간 왠지 모르게 좀 이상해 아니! 아닌데! 너가 그렇게 살려서 이게 재밌는 거를 아니!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원래 그렇게 했어 원래 우리 청개구리의 남자 나와주세요 아니! 안 나와 지금 이제! 이게 몇 살 때부터 이렇게 좀 시작이 되는 건가요? 나는 처음부터 이랬는데! 태어나면서요? 아니! 쟤는 안 태어났는데 나는! 아니! 이렇게 가지 톤을 아니! 안 그러는데! 아 뭐 벗으면 광이 터지잖아 아 형 저 소빈 가르쳐 아니! 좀 아닌데! 왜? 야 봐 재밌어하잖아 다들 너랑 톤이 다른 거 너는 재미없게 툭 떨어지잖아 아니! 아 여기 되게 재미없어니까 아니! 우리 청개구리 일어나 청개구리 일어나 아 근데 이거 진짜 힘들거든 네? 아 이거 아시는 거 진짜 힘들다고 아니! 안 힘든데! 이거 방송 보내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아니! 안 나갈 건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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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션이 붙었다! 액션이 붙었다! 액션이 붙었다! 진승이 형한테 액션이 붙었어! 살릴려고! 아니! 죽일 건데! 아 이렇게 까냐고 내가 얼굴은 어때요! 명수 형 한 번 해봐요! 명수 형은 재미없어! 명수 형은 재미없어! 명수 형은 다른 스타일이야! 아니! 아 아니! 아 아니! 아 아니! 아! 완전 달라! 이런 거 어려워요! 이렇게 하는 방법은 아! 다들! 아니! 막! 아! 타이밍 자꾸 느리는 것 같은데 네 과연 저분 살렸어? 네 이럴 때 했어야지 봐 아니요 못 쫓는 데요 못 쫓는 데이 어우 너무 생각났다 아니 웃지 말아요 나 여기 태워야 돼 아닌데 못 쫓는 데이 여기 괜찮다 그거 엄청 괜찮네 망칼 찍게 노래 좀 안 찍게 망칼 찍게 날씨 진짜 좋다 아니 아니요 날씨는 진짜 좋다 날씨는 진짜 좋다 날씨는 진짜 날씨 별로 안 좋은데 뭐 안 찍으면 좋잖아